속보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4분에 일본 오가사와 라제도 지치지마에서 규모 4.2진원의 깊이는 매우 같은 강진이 또다시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후 약 1시간 후인 오전 11시 10분에는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규모 3.8진원의 깊이는 60km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최근 계속하여 오가사와 라제도에서 강진들이 연속 발생하면서 우려가 커지던 가운데에 오늘 오전에 전형적인 대지진 패턴인 오가사와 라제도 강진 1시간 후에 살리쿠에역에서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살리쿠에역인 후쿠시마와 미야기현 앞바다에서 강력한 지진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1월 4일부터 오늘 4월 14일 오후 1시 기준 약 3개월간 일본의 진원지별 지진 발생 횟수를 살펴보면 일본 오가사와 라제도 지치지마에서 무려 25번의 연속 강진이 발생 중입니다. 또한 오늘 지진이 발생한 후쿠시마 현 앞바다에서도 25번의 지진 그리고 미야기현 앞바다에서도 23번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오가사와 라제도의 해저할 단층 폭발이 결국 살리쿠에역의 대지진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우려가 조금씩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최근 아우무리현 동쪽 앞바다에서도 7번의 강진이 발생을 하고 있으며 지진의 최대 규모는 6.1 진원의 깊이는 20km였습니다. 또한 최근 호카이도에서도 연속 강진이 발생을 하고 있는 최대의 불길한 상황인데요. 4월 9일 호카이도 아바시리 규모 2.7 하루 뒤인 4월 10일 호카이도 구시로 지방 북부 규모 1.9 12일 호카이도 도카치 앞바다 규모 4.3워제 13일에도 호카이도 도카이 앞바다에서 규모 3.5의 연속 지진들이 호카이도에서도 발생 중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현재 오가사와 라제도 지치지마에서 25번의 연속 지진들이 살리쿠에역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추측이 되어지고 있고 아우무리현 동쪽 앞바다와 호카이도 도카치 쿠시로 아바시리의 지진들 역시 살리쿠에역에 영향을 주면서 이것은 결국 일본 해구의 대지진 발생의 도화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4월 8일 지난주 토요일 러시아 캄차카 반도의 활화산인 베지미안니 화산이 폭발하였고 3일 뒤인 4월 11일 새벽에는 이번에도 러시아 극동 부리고리 캄차카 반도에서 가장 큰 규모인 시벨루치 화산에서 대폭발이 발생을 한 후에 이틀 뒤인 4월 13일 목요일 오전에 이번에는 쿠릴 열도 구나시리토에서 지진이 발생하면서 쿠릴 해구에서 대지진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쿠릴 해구와 일본 해구가 동시에 폭발할 수 있는 일본 최대의 위기 상황인 것입니다. 2021년 12월 21일 일본 정부가 전문가 검토를 거쳐 21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훈슈에서 가까운 일본 해구를 따라 규모 9.1의 거대 지진이 발생하면 도쿠와 호카이도 각지의 최고 10m가 넘는 쓰나미가 밀려올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사망자가 호카이도 13만 7천명, 아우모리현 4만 1천명, 이와태현 1만 1천명 등 7개 광역지역에서 최다 19만 9천명에 달하고 건물은 22만 채가 전파될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또한 호카이도에서 가까운 지시마 해구즈, 쿠릴 해구를 따라 규모 9.3의 지진이 일어날 경우 호카이도 동부를 중심으로 최고 20m를 웃도는 쓰나미가 덮칠 것으로 예측이 되었으며 이 경우 사망자는 호카이도가 8만 5천명, 아우모리현 7천 5백명, 미야기현 4천 5백명을 포함해 전체적으로 10만 명에 달하고 8만 4천 채의 건물이 전파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또한 작년 12월 26일에는 재작년 발표된 일본 해구와 쿠릴 해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후발, 지진주의 정보를 작년 12월 16일 일정후부터 시작하여 일본 기상청은 호카이도와 동북쪽의 일본 해구, 동쪽의 쿠릴 해구에서 진도 7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경우 2시간 후에 후발 지진주의 정보를 발령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열도는 정말 이대로 침몰하는 것인가?